안녕하세요. 장대훈 독서대학의 장대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딩크의 축구와 카카오, 그리고 독서와 글쓰기의 의미를 연관지어가며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하면 우리 모든 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히딩크가 이끌었던 월드컵 4강 말 그대로 신화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실력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내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히딩크는 영웅처럼 떠받들여졌습니다. 그가 우리나라 처음 왔을 때, 그리고 그가 축구 감독으로서 쥐봉을 잡고 진행할 때 그렇게 좋은 시선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는 시범 경기마다 좋지 못한 결과를 내었었죠. 특별히 5대0이라고 하는 어떤 나라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5대0으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졌을 때는 정말로 모든 메스컴과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히딩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찾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의 훈련 방식에서 이유를 찾았습니다. 왜 여러 서양의 어떤 진보된 기술, 그것을 우리 국가대표에 세워가기 위한 노력보다 너무 많은 시간을 체력 훈련에 쏟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히딩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기술이 어떤 서양의 어떠한 클럽에 그리고 나라와 비교했을 때 크게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 뒤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체력이다. 우리나라 축구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그 문제의 요인을 뭐 그가 물론 체력 훈련만 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의 마스터키, 문제 해결의 히든키는 체력으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체력이 조금만 더 뒷받침된다면 지금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기술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좋은 기술과 탁월한 좋은 전술들이 그 체력이 뒷받침됐을 때야만 바로 현장에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좀만 기다려라 라고 우리나라 국민들과 그리고 다른 축구 지도자들을 다두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단순하게 히든크는 체력 위주의 훈련 그리고 그런 전술을 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에 와서 선수들과 시스템과 그리고 훈련 방식들을 보면서 그리고 선수들을 보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았겠죠. 그리고 무기 중심을 초반에 체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강하는 데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봤던 체력 그리고 그가 했던 훈련들 다른 축구 감독들과 다른 지도자들이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2%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약간 포기하며 그 체력을 보강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바로 우선순위죠. 그리고 나머지 훈련들도 얼마나 체계적으로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우선되는 것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판단은 그 누군가, 피지도자, 부모의 판단은 자녀, 교사의 판단은 학생, 국가 정치인들의 판단은 국민들에게 바로 어떤 결과로 어떤 영향력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히딩크의 판단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좋은 성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를 파악하는 거죠.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나가는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체력 훈련만 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카카오는 어떻습니까? 카카오하고 하는 그 기업은 어찌 보면 제가 책들을 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업의 주가보다, 어찌 보면 그 기업의 주가가 현재 카카오가 벌어들이고 있는 그 금액보다 고평가된,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카카오라고 하는 그 기업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기업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카카오톡과 그리고 카카오뱅크나 여러 가지 그 카카오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수입니다. 그리고 그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카카오의 영향력보다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과 그리고 카카오톡과 그 여러 가지 이용자들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카카오가 시도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는 지금 현재보다도 또 다른 기술이 뒷받침되어지는 미래에 더욱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업의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을 과연 무엇을 보고 평가하겠습니까? 많은 실적을 내는 것. 하나의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미래의 그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손익분기를 넘기까지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투자한 만큼 걷어들이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들에게 외면받는, 그래서 그 외면받는 기간 동안 쓰러져 나간 그런 회사들도 얼마나 많았을까. 다시 말해 기회가 오기 이전에 정말 좋은 기업이었고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서기까지 견뎌내지 못했던 그러나 카카오라고 하는 그 기업, 제가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고 카카오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하면서 감탄하게 되는 것은 이야,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을 연결시키는구나. 카카오뿐입니까? 페이스북도, 유튜브도. 왜 그토록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 가운데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의 역량력, 그것도 큰 역량력이겠지만 미래의 역량력은 더 클 것이다. 다시 말해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카카오톡국가 때 돈을 냅니까? 돈 내지 않죠. 우리가 카카오나 유튜브나 어떤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이용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 이용자, 때로는 구독자,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들에게 지금 현재로서는 무형의 자산이죠. 당장 돈으로 연결되진 않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자신들의 자산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무형의 힘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기업의 이윤을 창출해내는 수많은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겠죠. 보이지 않는 자산을 축적해나가는데 지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투자하는 것보다 벌어들이는 것이 적었던 많은 시간들을 거쳐왔고 이제 점점 그 수익을 발생시키는 기업으로 더욱더 변모해 나가겠죠.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는 더욱더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독서와 글쓰기를 중요하다고 하면서 외면하는 것일까요? 외면이 맞습니다. 책을 읽지 않습니다. 글을 쓰지 않습니다. SNS가 생기면서 예전보다는 글을 더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SNS가 생기면서 예전보다 책은 많이 안 읽지만 텍스트는 더 많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단순히 어떤 정보만 넣는 게 아니거든요. SNS의 정보를 통해서는 어찌 보면 잘 정리되고 잘 요약되고 그리고 짧게 나누어져서 우리들에게 전달되다 보니까 우리의 정보력은 쌓여가지만 책을 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고력은 우리에게 축적되어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독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내가 1년, 2년 책을 읽는다고 그 독서의 힘이 저력으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책을 쭉 읽어 나왔을 때 아, 좀 똑똑하구나. 너는 왜 이렇게 아는 게 맞냐? 하면서 칭찬할 수가 있겠고요. 뭔가 남다른 모습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즉각적으로 학교의 성적으로 연결되어서 책을 많이 읽는다고 전교 1등을 한다거나 꼭 그렇게 연결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시적인 결과를 당장 보여줄 수 없는 학교에서는 성적이라고 하는 수치로 그들의 등수를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평가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 평가로 대학을 지나가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독서와 글쓰기의 시간을 쏟을 수가 없는 것이죠. 비가시적인, 어찌 보면 무형의 역량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역량이 자라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학교 성적은 점수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그 이래 사교육에, 영어와 수학에 많은 시간을 쏟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독서와 글쓰기가 단순히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안 읽는 사람에 비교한다면 많이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눈에 보이지 않냐는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한 독서 제가 강조하는 트리비움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 독서는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우리의 사고의 능력 생각하는 그 역량 트리비움의 역량을 키워주는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독서와 글쓰기, 가장 느린 듯하고 지금 당장에는 무형의 자산처럼 여겨질 수 있는 아니, 눈에 보이지가 않죠.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대화해보고 오랫동안 교제하는 가운데 그의 진면목을 볼 수 있을지언정 어떤 단번에 시험을 통해서 그 역량, 그것을 측정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제가 히딩크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카카오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다른 영역이고 좀 비교 불가한 어떠한 그런 차원이 다른 것들이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냐는 그 역량을 보았고 그것이 중요한지를 알았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위해 무언가 투자를 해나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임계점을 넘어서는 그 순간이 오면 다른 많은 요소들과 함께 상합해 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결과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독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글쓰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냐는 그 힘과 역량 때문에 그러나 사회에 나갔을 때 오늘 우리의 어떤 그 베이스가 되는 어떤 그 베이직이 되는 읽기와 쓰기의 그 과정을 통해 훈련된 역량은 세상을 살아나가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냐는 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그것에 시간을 쏟고 그것에 열정을 쏟아 부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냐는 본질적인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독서와 글쓰기 그런 배움의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튜브도 유튜브를 듣기만 하면요. 여러분들의 역량이 자라질 않습니다. 어떤 정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사이트 정도는 얻을 수 있겠죠. 안 듣는 것보단 낫겠죠.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 기록해 보십시오. 제 말을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기존 지식과 만나면서 드는 그 느낌과 생각 그것을 글로 기록하십시오. 저는 유튜브를 볼 때 10분짜리 유튜브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보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면 멈춥니다. 그리고 글쓰기를 합니다. 저는 유튜브, 저만의 유튜브 채널 한 60개의 채널을 십진분류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들어갑니다. 총류에 해당하는, 그리고 철학에 해당하는, 종교에 해당하는, 그리고 기술과학, 어떤 예술, 역사, 문학, 각 영역마다 다 들어가 봅니다. 예전에는 만날 수 없던, 정말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저만의 유튜브 대학을 링크 걸어놓고 매일매일 찾아가고요. 그들의 말을 통해 어떤 정보만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보가 저에게 들어올 때 내 기존 지식과 만나면서 드는 그 느낌과 생각들을 저는 글로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양이 하루에 A4, 대여섯 페이지 정도는 되고요. 그리고 저만의 또 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책 쓰기로 하루에 여섯, 일곱 페이지 정도 최근 두 달 동안은 하루에 열 페이지 넘는 그런 글들을 써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힘, 우리 인간의 사고의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독서와 글쓰기만큼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 가져다주는 그 통찰도 있겠고요. 체험과 경험을 가져다주는 것은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어진 그 한계 시, 공간의 한계, 재정적인 한계 그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독서와 글쓰기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고 활용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주신 그 능력을 갖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장대훈 독서대학이 그 길을 가는 여러분의 길을 돕는 그런 도움 역할 감당하도록 저도 기도를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